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, 패소했습니다. 인천지법 행정부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,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.